음악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누나더라고요 술래잡기를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술래잡기 잘 안 하더라고요 워낙 놀거리도 많고 또 주거 형태가 요즘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노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었죠 일반 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나들하고 술래잡기를 할 때면 주로 저는 다락방에 숨거나 혹은 재방하고 다락방 그 사이에 통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통로에 숨어 있으면 누나들이 저를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술래잡기의 묘미가 뭡니까? 술래는 꼭꼭 숨는 거죠 술래는 꼭꼭 숨는 겁니다 그리고 술래를 찾는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야 하죠 제가 이렇게 숨어있을 때 누나들이 제가 숨어있는 그 근처까지 와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할 때 그때 그 스릴이 있잖아요 나를 발견할까 못할까 그런데 왔다가 그냥 지나갈 때면 희열을 느낍니다 야 나를 못 찾는구나 그런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한 번은 술래잡기를 하던 중에 누나들이 저를 찾는 척하고는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날만큼은 누나들이 절대로 못 찾을 곳을 찾아가지고 제가 숨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누나들이 찾는 척하다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날 제가 술래잡기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술래는 꼭꼭 숨는 거고 술래를 잡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포기해버리고 또 동생을 약올리려고 찾는 척만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죠 저는 그날 이후로 누나들과 단 한 번도 술래잡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뢰가 깨져버렸으니까요 술래는 술래를 찾는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줄 때 숨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결국은 그 술래잡기가 끝나는 거는 술래를 찾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술래를 찾아냈을 때 술래잡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술래잡기를 하자고 제안하시기도 합니다 늘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부터 야속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도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까? 대체 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강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10편 10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과의 술래잡기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환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를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제시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술래잡기 놀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늘 보고 듣고 만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 보신 적은 있습니까?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가 숨는 것은 찾는 이들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숨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숨는 겁니다 대충 숨어서 머리카락 보이게 숨어 있으면 그건 술래잡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술래잡기 하자고 제안을 하셨을 때에는 절대로 대충 숨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자기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척 하다가 저희 누님들처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다른 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숨으시는 겁니다 더더욱 숨으셔서 나를 좀 찾아봐 너희가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도 너희는 치유될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도 나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 더 높고 신비한 일들을 너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찾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왜 숨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열망입니다 그런 갈망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는 그 뜨거운 열망을 너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런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창원중앙역 뒤에 있는 용추계곡을 가져왔습니다 그 용추계곡 올라오면 용추 12교까지 있어요 그곳까지 올라갔다가 정상 비음산 정상까지 그날 한번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이 용추계곡을 보면 산이 낮지는 않습니다 산이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는데 가는 길이 험하지 않아요 가는 길이 험하지 않고 또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이 소락산 부럽지 않을 만큼 산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수십 분만 차 타고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누리지를 않아요 이 창원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요 이렇게 공원이 많은데도 세상에 공원 거니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서울에다가 이런 공원들을 갖다 나오면요 미워 터질 겁니다 우리가 하도 좋은 걸 많이 보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좋은 것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누릴 줄 모르고 차 타고 몇 시간씩 어디 먼 데를 가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창원이라는 도시 이런 도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어요 자 창원 자랑은 그만하고 제가 용추계곡을 올라갔는데 그날 물을 한 병만 갖고 간 거예요 그게 정상에 올라가서 김밥을 먹고 목이 마르니까 그 남은 물을 다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산은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애 젊었을 때는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내려올 때는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하고 내려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갈증은 나죠 그런데 물은 다 떨어졌죠 저희 집사람하고 내려오는 내내 우리의 주제가 뭐였냐면 물 한 병이었습니다 왜 물을 한 병만 가지고 와가지고 물 한 병만 더 가지고 왔어도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우리가 내려오면서 물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내려올 텐데 이 목마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제는 물 한 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죠 이 목마름에 있어서 그의 마른 목을 죽여줄 수 있는 것은 시원한 생수 한 병 아니 시원한 생수 한 잔만 있어도요 그것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한 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찾다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도 아니고요 술래잡기 하다가 뭐 이런 걸 해야지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오는 인생의 날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위사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활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꼭 잡아주셨고 늘 나를 구해주셨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숱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꼭꼭 숨어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다위사 심정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아보자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얼굴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나 좀 찾아다오 내가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니 제발 좀 나를 찾아다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숨으실까요? 하나님이 숨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숨지 않으면 찾지 않으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샘 내밀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항상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나를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또 다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이 처음 시작은요 일방적일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끝이 아름다우려면 그 끝은 서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분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이 있나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는 사랑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나를 찾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요구사항은요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처음 시작은요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는 받기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사랑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찾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즐거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래잡기 하면서 술래가 왜 이렇게 꼭꼭 숨은 거야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찾나요? 불평하면서 찾나요? 아니죠 술래잡기에서 술래의 역할은 꼭꼭 숨는 것이 역할이에요 찾는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이 역할입니다 머리카락 보이게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렇죠 술래잡기에서 술래는 꼭꼭 숨어야 돼요 머리카락 보이게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꼭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 찾는 일이 즐거웠어요 기쁘고 행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배 시간에도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기를 숨기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실까요?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예배는 드려야지 되는 거니까 하고 그냥 불이 났게 준비해서 오늘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 몸만 여기 와서 앉아서 한 시간이라는 이 예배를 그냥 참여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찾겠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으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들을 길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경청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는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다르죠 깨달음이 다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다른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뭐 준비 찬양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찬양에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찬양이 설교를 위한 찬양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그냥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또 상한 그 마음들을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인 거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요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를 해가지고 한 생명 살리는 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려막측하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간섭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보금전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고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준비되기까지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오케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그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와서 지금 30분 40분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막 허리도 뒤틀리고 목도 뒤틀리고 막 온몸이 쑤시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설교자가는 한 주간 내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금주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고 깊이 묵상하고 그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는 성도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말씀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 저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먹게 초기에 그루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조직신학 책입니다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생에 자기가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청군 천사가 함께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 뒤에 천사가 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철야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구국 기도하시는 영락교의 관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늘 상기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 뒤에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 관사님들에게 동시적으로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항상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저의 천사 둘이 지금 저를 돕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천사가 저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는 주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항상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평생을 자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천군과 천사가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군과 천상과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이 열심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오늘도 천사가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으세요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이 거룩한 예배를 이 거룩한 예배에 내가 참여자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잡기의 끝이 뭡니까? 순례를 찾는 거죠 순례를 찾는 이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선물이 주어지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순례잡기를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잡기 하자고 하는 최종 목표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